평가원이 말하는대로 우리 영어공부 지금 진짜 합시다. 부의영어 김지영이고요. 나 칭찬 좀 해줘라 진짜.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 엄청난 폭격을 맞은 다음에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안 괜찮아. 나는 사실 시험보는 당사자는 아닌데도 난 안 괜찮아. 왜냐하면 이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이 흐름이 계속 일관된 흐름이 잘 안 바뀔 것 같단 말이야. 그럼 안 바뀐다? 그러니까 정답률 같은 걸 떠나서 시험의 결이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때 꾸역꾸역 짜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주요 문제를 대상으로 사실은 이게 너네 처음 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 라고 하는 이놈과 굉장히 닮아있는 유사 기출 문제와 같이 비교해드리는 특강을 하기로 마음을 급하게 먹고 급하게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던질 겁니다.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좀 지고 새로운 시험을 향해 나가자.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.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건 공부하시는데 이전 것들과 같이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것 같길래 그것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. 라고 하는 부분이 하더라. 그래서 이 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가 매우 짧을 겁니다.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두 강 정도에 끝날 거예요. 그러니까 특강이지. 두 강 정도에 끝날 거고 많아야 세 강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수업의 방식도요.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이 느낌 아니에요.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6평 때 이런 문제에서 이 포인트가 중요했었고 이걸 못 잡으면 이렇게 오답선지에 걸렸어.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 예전 평가안이나 예전 교육청 문제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흘러가더라.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. 라고 하는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 강의를 듣는 자세 자체도 너무 내용상으로 막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고 아, 이거 조심해야지. 특강이다. 조심해야지.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거 잘 듣고선 듣고만 넘어가지 말고 얘들아 내가 이거 교재도 너네한테 굳이 팔지 않을 거야. 그리고 팔 이유도 없어. 그냥 비슷한 기출문제 제가 나열만 해놨어. 그래서 내가 PDF 파일로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보십시오. 알겠지 얘들아?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너의 책임을 제어야 되는 노트에다가 잘라붙여도 되고 행동 영역을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. 시험 직전에 이런 걸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너의 어떤 행동 영역에 필기가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가짐이다. 알겠지 여러분들? 네,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성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. 보면은 6평의 22번 문제 딱 보이지? 이번에 요지 문제 난리 났죠. 니네 보통 7,80% 문제 맞추는 문제가 난리 났습니다. 요 문제에서 제가 일부 포인트를 딱 설명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그 문제와 유사한 예전에 평가한 문제를 제가 하나 더 갖다 붙일 겁니다.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유사기출 문제 풀고 이 동일한 느낌이 드는지를 먼저 네가 느낀 다음에 내 강의를 확인하셔야 된다. 알겠지 얘들아? 다시 말씀드려. 6평 먼저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유사기출 보고 그리고 강의 들어야 된다고.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? 자, 그 다음. 여러분들 교재에는 모두 들어가 있을 거냐면 이 유사기출 문제가 실제 저와 쭉 수업해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우리 이 교재에 이 문제가 있었어 얘들아 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유사기출 문제에 이 문제가 제 교재 어디에 있는 것까지 출처도 좀 적어놨어요. 그 말은 즉슨 저는요 컴팩트하게 빠르게 포인트만 잡고 수업을 하지만 좀 더 궁금한 점이 막 생긴다. 그분들은요 제 이 연결 강좌 가서 그 부분만이라도 찍먹하고 오셔도 괜찮다는 소리예요. 됐죠? 대부분 여러분들 패스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가서 찍먹하셔서 좀 더 깊이 들어가셔도 될 겁니다. 선생님 6평 더 깊게 들어가려면요 6평은 제가 해설강의 뭐 뼈를 갈아서 이미 해놨잖아요. 해설강의 더 들어가 보시면 아주 더 깊이 있는 해설강의 있을 겁니다. 지금 우리의 컨셉은 뭐다?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또 예전에 나왔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보려고 나 노력해서 너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. 현재의 6평과 과거가 어떻게 닮아있었고 그게 또 나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? 이거 나랑 같이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. 됐죠? 딱히 문제풀이 시간 정해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. 바로바로 여러분들 푸시면서 저랑 비교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. 저는 강도해서 뵙죠. 김정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